오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셨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글을 쓰시는 걸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네요. 라종일 동국대 석자교수 아마 김대중 정부 때 굉장히 중책을 맡았습니다. 국정원 차장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잃은 소년들의 표루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글들을 읽게 되면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네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 한국인들은 좀 내버려 둘 때 잘하지 않습니까. 자꾸 통제하고 억압하고 정부 관리들이 나서면 대개 정부 관리들이 많이 개입한 그런 산업치고 살아남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자 골프 같은 것도 그렇게 여러분들 꽃을 피운 것이 간섭이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관리들이 몰랐고. 자이 보시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누구나 자신이 익숙한 길을 잃었을 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루기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거를 잘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노년도 예외가 없습니다. 노년이 왜 무료하냐. 은퇴 후에 왜 여러분들 부부사에 갈등이 생기냐.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생기는 거 아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상대방이 아니고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부부사에도 찾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도 이러면 가다가 왜 포류하느냐. 왜 내부적인 갈등이나 정쟁이나 싸움이 심하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지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다툼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란 분명히 명확해지게 되면 그럼 갈등도 다 잦아지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것은 본래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출구를 찾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남지 않습니까. 그 힘을 어디에 쏟을 건지 노후가 되더라도 에너지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 건지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걸 저는 보고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이게 나라가 이렇게 내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세상을 개척해야겠다. 이게 싸인인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100만 원을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1억을 갖고 있는데 그 광활한 주식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다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여러분들 이 표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아주 좋은 글을 이렇게 라종일 교수께 쓰셨는데 이제 이게 세 개를 소개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라종일 교수가 읽었던 표륙이 우리 글인 최부의 표혜록이라는 글을 읽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던 15소년 표륙이 서양 표륙이죠. 그런 것을 하나 여러분들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쟁점이 됐던 것이 좀 깊게 생각하는 것이 20세기 중반에 나온 작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글을 소개하셨네요. 한 무리의 아동들이 불시착으로 무인도에 표착하는 것은 같은데 섬은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이 불시착한 아동들이 생존하기에는 큰 도전이 없었는데 아동들 사이도 사람 사이니까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소년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랄플라라는 소년은 지배의 세력들에게 살해하려는 표적이 되고 이 이런 갈등과정의 소년들은 자신들의 생계의 기초가 되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섬의 불을 지르게 되는 거죠. 결국 자신들 생존의 유일한 자원인 섬의 숲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서로가 여러분들 갈등에 몰입된 나머지 매몰된 나머지 상대방과 자기가 생존의 근거가 되는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우둔한 거죠. 죽는 줄을 본인도 모르면서 이런 파리대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아마 최근에 국내 작가의 표류기를 읽은 모양입니다. 이현 소설가가 쓴 라이프 재킷이란 이 세 개의 이런 표류기를 함께 소개하는 겁니다. 일군의 소년소년은 우연하게 모여 충동적으로 차압으로 묶여있던 요트를 타고 일정한 목적지도 없는 항해에 나서게 된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입을 알면서도 배를 움직여 떠났는데 처음에 배를 움직여 떠날 때는 딱 한 시간만 이런 생각했지만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 거기에는 의뢰의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는데 배는 통제불능이 되고 사고로 다친 동료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의 수장이 되고 배는 표류하고 구조신호에는 응답이 없었고 이들은 무인도에 기적적으로 표착하지만 구조 받을 약속은 없게 되고 이들을 지탱하여 주는 것은 파산한 부모님이 남겨놓은 음식들 뿐이고 그나마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도자를 담당했던 소년은 마지막 수단으로 요트 살롱에 가스를 열고 불붙은 책을 던져놓고 바다로 뛰어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라종일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런데 결론을 내는 거 하니까 소설을 읽는 내내 물에 마음이 무거웠다 표류는 위기 속에서 자기를 재발견하는 과정인데 충동으로 항해를 나선 소년 소녀들에겐 방향도 길도 없었고 자기를 발견해낼 수도 없었다 내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그린 것으로 읽혀졌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젊은 날부터 좀 나라일에 관여했거나 이런 분들은 꼭 같은 소설 읽더라도 늘 그 소설 읽는 속에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나라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그린 것으로 읽혔다 이렇게 나오네 뭐 청년들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일제시대는 간도밖에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에 밀항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돈을 작은 돈이라도 돈을 굴릴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러면 하더라도 자기 돈까지는 뺏어갈 수는 없습니까 이런 시대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권력자들의 이런 맛을 가지고 개인이 이민 투자를 갈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도생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용어인 거죠 충동으로 항해를 나선 소년 소녀들에게는 방향도 길도 없었고 자기를 발견해낼 수도 없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나 또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 사안을 두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불행이었다고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아무도 가르켜 줄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이란 나라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950년대나 60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의 기본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니까 그리고 사심이 앞서니까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심이 앞서니까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갖춘 제조업 인프라가 잘 갖춘 나라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잘 해결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갖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힘든 거죠 사회적으로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예요 관심은 가지고 노력은 하지만 각자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본인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게 미국의 S&P 500에 SPY를 사거나 SCH를 사거나 QQQM을 사거나 이런 게 뭡니까 저는 박수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죠 나라가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도와야겠다 셀프 헬프지 않습니까 자립자존 정신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라종일 선생은 모르실 테니까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그린 것을 읽혔다 이렇지만 저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종일 선생보다 좀 젊으니까 세상은 늙고 할 일은 많고 투자할 때는 수없이 많다 우리 세대는 한국 기업밖에 투자를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세대는 무슨 유럽 기업도 투자할 수 없고 미국 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 돈 벌어 가지고 100만 원 200분 투자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수준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올해 4월에 선을 보였던 자살하는 대한민국 이런 책을 금융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 쓰셨네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잖아요 멀쩡한 선거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선거를 파괴하고 탈원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원자는 사람을 파괴하고 이번에는 그 멀쩡한 의료 제도를 문제가 있는 부분만 잘 고쳐나가면 될 건데 그걸 전부를 다 뒤엎어 가지고 뭡니까 의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는 대한민국이죠 그렇지만 내까지 자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야 되니까 아주 여러분들 금융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네요 자산운용을 오래 하셨던 1988년이 쓴 김현성 씨라는 분이 쓰신 건데 제목이 아주 적나라하네 한국 사회는 스스로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스스로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 그러나 집단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결국 사는 거니까 대한민국을 사멸을 길로 이끌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구조와 악순환의 고리를 철저하게 분석한다 저출산도 다 여러분들 그런 짐 후에 한한 거죠 출산 문제도 여기 이제 작가가 그렇습니다 한 사회가 다른 생명체하고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다 보면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누적이 돼 가지고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럼 위기가 온다는 친구들이 곳곳에서 견고음을 내게 되면 고성장 사회가 가져올 위기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의로제도가 저임금의 여러분들 거의 착지에 가까운 전공의 제도로 유지가 됐으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숙가를 현실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고쳐왔으면 될 건데 그걸 전부 다 덮어버렸던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그게 대한민국에 다 누적이 돼 있는 겁니다 10년째 선거가 무너져 가야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걸 전부가 다 덮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썩어가 터져버린 거죠 기성세대들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대학교수 의대 교수 말씀하신 거고 말씀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 돈의 눈만 밝혀가지고 여러분들 천만 원씩 봉급받는 게 너무 많이 받는다 다 씨면 다 나간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당연히 다섯 시에 나가야 되죠 다섯 시에 나가도 체제를 바꿔 가야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오늘 여기 아마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리 빠르게 성장하는 공동체라도 언젠가 정점을 찾아오고 정점을 지나면 심장이 같은 속도로 펌프질을 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선 펌프질을 멈추고 병원을 가서 병을 고쳐야 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펌프질만을 계속 이어온 겁니다 그 펌프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펌프질을 훨씬 더 뭡니까 악한 방법을 하려다가 이번에 의료사태가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아주 여러분 현명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을 찾는 겁니다 내가 왜 국장만 투자해야 되냐 이야기죠 왜 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만 투자를 해야 되냐 내한테 돈을 벌어주지 않는데 내 피 같은 돈을 한국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주지 않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 국장에 이런 돈을 넣고 살아야 되냐 얼마나 똑똑한 한국인들이니까 일본인들이 피할 바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만 민족적인 속성인 거죠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물론 839억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 시장이겠죠 지금 정시가 좀 여러분들 요동치기 때문에 손해가 있겠죠 그러나 꾹 참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수익률 높지 않겠습니까 일본인들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은 44억불밖에 안 된다간 대부분 돈을 국내 기업이나 국내 금융회사에 맡겨놓고 있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이렇게 반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이야기죠 나는 내 살 길을 찾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수치입니다 보면 볼수록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냐 그냥 단칼에 뭡니까 끊어버리고 다 미국 시장을 가버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다시 한 번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죠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수선하고 선거제도가 생기면 선거제도를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고치고 의료제도가 생기면 의사들하고 불러서 뭡니까 숙가가 여러분 나라 형편이 다 정상을 할 수 없으니까 한 20년에 걸쳐서 물가에 연동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럼 왜 못하냐 사심이 앞서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사심이 자기가 공직자인데 성공 후사 정신을 가지면은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지게 되면은 자기 이익이 눈에 가려가지 여러분들 국민들을 약탈하는 수단을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게 1988년에 이런 작가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고성장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터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편이니까 특정 시점까지는 버틸 수 있었겠지만 인계점을 넘어가 심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노화가 아주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하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식자층 지배층들이 얼마나 비급한지 얼마나 양심이 없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부정의 한지를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만정이 떨어졌거든요 야 이 진짜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구나 사실을 뭉개고 사실을 외면하고 대법관들이 사실을 다 깔아 뭉개고 재판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검찰이 뭉개고 경찰이 뭉개고 대통령이 입 싹 닫고 언론이 뭡니까 예 마치 없는 일처럼 하고 벌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겁니다 엄청나게 받겠죠 저는 두 손 두 발 완전히 다 든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조선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은 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본 거지 않습니까 아주 리얼하게 봤지 않습니까 이번도 여러분 뭡니까 이번도 리얼하게 보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 어떻게 이러면 깔아뭉개려고 하는지 이번에 다 본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입 딱 다물고 그냥 정부 잘한다 이러면서 펌프질하고 지금도 삿대질하고 의사놈들 의사놈들 삿대질하고 그거 봤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저는 이게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리고 이 죄가를 얼마나 앞으로 치르게 되겠느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암이 번져가 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작가 말씀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을 정직한 길을 가야 되고 진실의 길을 가야 되고 사실의 길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부정의하고 불법적이고 거짓에 편성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방송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공병호 tv에서 이런 논평하는 사람은 최소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사심 때문에 논조를 여러분들 뒤흔들거나 돈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주장을 굽히거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가 아주 어려운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가난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에 진실을 말하는 고위공직자 한편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선거 부정이 뭡니까 그냥 대낮에 다 일어났는데 어느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나라의 식자천 가운데 사실 이야기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나는 완전히 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들 비용을 치르겠죠 안 치르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